별렘TV 반지합니다 5개월만에 지금 라이딩 행에 나왔는데요 지금 몸도 굳어있고 초기화된 상태에서 도전한 겁니다 예 한번 이쁘게 봐 주시구요 자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면 땀도 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렛츠게잇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재미있습니다. 한번 가볼래? 저 위에. 저 괜찮아요. 자빠질 것 같은데? 걸어서. 걸어가면 자빠질 것 같은데. 한번 타볼까? 예? 타볼까? 아 왜? 존나 고살되데. 연예인 보는 거 같아.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오. 대박이다. 야 이거 무서운데? 아 이거 무서워. 차가워. 차가워. 못 들은 거 위험하지? 아니요. 와 미져. 우후. 개야. 너무 멀쩡해 자 배우님들 일당 받으러 줄 수세요 한 편당 500원 100원 줄게요 100원 아프리카 잘못 그냥 날아가 아 오늘 계곡이 다 얼었는데요 날씨가 정말 시원하고 좋습니다 오늘 하나도 아쉽고요 콧물 나는거는 대단한 생리현상이래 콧물도 좋고 밖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맛을 보니까 너무 좋네요 다음엔 간 상쾌에요 간 추워져요 강의의 고ld 감상 고ld 고ld 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요? 하... 하... 야... 사진 보도 벌렸네 어 어깨 좋아요 형이랑 짱발이 형 형이 먼저 와요 그러면 어? 나 고르는 거 보고 천천히 놀라고 실험 대상이 필요해 ются 오 나 혼자 다 조심해 조심해야지 끌겨야되는구나 잠기 손실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밀은 근데 해병대가 기갑은 기갑으로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내가 기갑으로 기갑은 크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야 내가 알기로는 그냥 도각만 하는 거지 얘는 헤엄 얘는 빌집범프나 유아시 범프가 있어서 비밀은 비밀은